아이고 희수야 말해봐 이거 동영상이다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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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희수야 공주 어딨어요? 여기 희수는? 여기 그러면 아빠는 뭐예요? 버저뱅주 엄마는? 파랑지 문주 희수는? 핑크홍주 이쁘게 해야지 아빠는? 아빠는? 버저뱅주 엄마는? 타랑지 문주 희수는? 핑크홍주 그리고 공주언니 지금 앉아있어요? 네 이수 아이고 이뻐라 이수 맘마 먹었어요? 네 희수야 이수 몇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다섯 살이에요? 그러면 현덕이는요? 네 살 현수는요? 네 살 그리고 준수 오빠는요? 여섯 살 백 점 희수야 아빠는 갈 뻔했어요 거기서 점프점프 한번 해봐요 점프점프 아빠가 찍어줄게 아빠가 찍어줄게 아빠가 찍어줄게?